2022 인기 가수 대상 가수 금이랑 2022년 12월 3일 사단법인 전국트로토 가수 예술인협회 회장 김귀훈 구미랑이 부릅니다. 그대 보내고 또 나는 그대의 등 뒤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나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네 길 잃은 낙엽들 사이로 젖은 어깨에 들먹이면서 눈물을 삼키며 쓸쓸하게 그 사랑 떠나버렸네 내 눈물 외면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려 했지만 창밖을 서성이는 저 바람에 둔 행여하는 미련 때문에 눈에 이제는 잊어봐야지 하얗게 웃던 모습도 날 두고 떠나버린 그 사랑 이제 아파도 잊어야지 내 눈물 와들 내 눈물 와들 외면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려 없겠지만 창밖을 서성이는 저 바람에도 해결하는 미련 때문에 이제는 잊어봐야지 하얗게 웃던 모습도 날 두고 떠나버린 그 사람 이제 아파도 잊어야지 아파도 잊어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